조직원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카지노에 쓸 추적당하지 않는 총을 구해줄 총잡이 경찰을 따돌릴 때 쓸 수 있는 도주차량을 구해줄 운전자 금고에 들어갈 시간을 벌어줄 해커를 고용하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은 직접 총과 차량, 해킹 장치를 훔치고 카지노의 거대한 군고를 뚫고 들어갈 금고키 카드와 금고드릴을 훔치게 된다 그리고 탈출할 때 위장을 위한 복장으로 하이롤러나 무스 복장 또는 소방수 복장을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듀건 보안팀의 순철루트를 알기 위해 듀건의 보안 시간표를 찍고 보안 정보를 알기 위해 락포드 플라자로 가게 되는데 카지노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빈센트를 만나게 된다 밧포드 플라즈로 가게 된다 바닥에 적극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ija два 갑자기 차를 훔치고 달아내는 차를 되찾아 빈센트의 마음을 움직여 카지노의 보안 정보를 주인공에게 넘겨 카지노 터는 일을 돕게 된다. 그리고 혹시 모를 수입을 더 털기 위해 파워드릴도 훔치게 된다. 그리고 보안문을 쉽게 드나둘 수 있게 보안증을 손에 넣는다. 카지노를 조사하다가 만나게 된 연예인 영앤세스터 그는 카지노 펜트하우스에서 파티 도중에 유혈사태가 일어나 쫓겨날 처지에 놓였는데 카지노를 받았다. 이 정보를 들은 레스터는 영 앤세스터를 통해 들어갈 방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영 앤세스터로부터 전화가 온다. 영 앤세스터와 친분을 쌓기 위해 주인공은 그를 도와주게 되는데 영 앤세스터에게 문제가 되는 렌터카를 버려주는데 영 앤세스터로부터 전화가 온다. 결국 식인종 마을 알투루이즘 캠프에 갖다 버리고 나온다. 그리고 얼마 후 또 도와주게 되는데 이번엔 파티 도중에 몰래 찍은 카메라들을 없애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렇게 도와주어 친분을 쌓게 되고 영 앤세스터는 카지노 터는 걸 도와주는데 영 앤세스터 투어 상품을 입고 VIP룸까지 들어가게 된다. 또ihat신들? 이스라엘에 도움드립니다. 이рок팔에 보기에는 여기 오무소가 이렇게 The back. Look, they here now, and you're making me look like a fucking asshole. I promise you, there is nothing interesting back there. Hey, can you get your boss on the line? Mr. D. Where is he? Mr. Duggan? Yeah! Right now. Yeah! He's boxing in the gym with his PR guy. Well, go speak to him, okay?! Fuck! Hey. I promise you, this will all be cool. This is so fucked up, man. Just wait right here. Uh... We'll go. Okay. Thank you! Thanks! She knows, man! She fucking knows! 뭐, cool, man. Mr. D's gonna deal with this. NO! He loves guys like us. This shit too fucked up, man. What? I'm too famous for this shit, bro. I can't go to jail. I can't go to jail. Jill! What you mean, Jill? You know what they do to me in jail? Wait! Fuck! It's a fucking sat-up. Whoa, whoa, whoa! Put it down, man! You setting this up for what? I'm with you, bro. I'm with you. Oh, yeah? How about an ice you and an acer, and we get the fuck outta here? What do you mean? Ice? Don't, no, don't, wait. Wait, look. The gate guard. It's right there, bro. Oh, shit! My leg! My bad, bro! Fuck! You're not in there. You cool or wha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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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cool, man. Real cool. Is everything okay? I have no idea. No. I shot myself. Yeah. Like an idiot. Fucking weird. Oh, my God! Can you get me to a doctor, please? Yeah, of course. Come wait in here. Do I look pale? Do you? Don't touch me. I'm feeling faint, bro. I think, I think I'm bleeding out. Get the fucking thing! Off the fucking tape! And get outta here! 마사지사의 연기 덕분에 주인공 일원들은 직원들 눈에 안 띄게 몰래 직원 로비에서부터 금고까지 가게 된다. Well, that looked... Relaxing. For a moment, I didn't think you were gonna get back there. Go down the hall until you get to the staircase. Oh! Oh! Let's go down the hall Evermaker 벌레는 온갖 비밀 장소에 다 들어간다는 점을 이용해 벌레 퇴치사, 벅스타가 되어 들어가기 위해 벅스타 장비와 벅장이 들어 있는 벅스타 밴을 훔치고 벌레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카지노 옆 문 앞에 버린다. 그리고 며칠 후 카지노로부터 벌레를 잡아달라는 요청으로 카지노에 가게 되고 에거사의 오피스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금고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해킹하여 타고 들어가 맨트랩을 지나 금고까지 가게 된다. 정비공으로 위장하기 위해 정비공 복장과 정비회사 벤을 훔치고 카지노에 가서 정비할 일을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옥상 환풍기에 화학물질을 부어 카지노의 전기 시스템을 고장낸다. 그리고 정비 핑계로 카지노에 들어가게 되고 직원 로비서부터 금고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앞에 세가지 진입용 의장은 지하로 가기 전까지만 속이고 지하에서는 방해가 되는 직원들을 암살하며 금고까지 가게 된다. 그리고 금고 드릴로 금고를 뚫고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금고 드릴로 금고를 뚫고 들어가게 된다. 카지노를 조사할 때 있었던 보안터널을 이용하여 들어가기 위해 그루페 잭스 복장과 스타케이드를 훔치고 카지노에 들어가는 차량 번호판을 복제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경비원 복장과 보안 등급을 맞추어 그루페 잭스로 변장을 하고 보안터널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안요원들을 쉽게 속이고 맨트랩을 지나 금고까지 무사히 들어간다.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위치한 분위기지 말아긴 못하니까... 하니! 보건 흘러가 있는 거 같으니? 지금 여기 For the vault? 아? 네. 그리고 해안牌이 카드에 들어가요. 두 notice system. 보안ize 연락왔다. 네! 가자! 얼마나 더 좋지 않나, 만약에 이 마크가 이렇게 멍때문이 있다면? 계속 가고! 오! 오! 여기가? 왜 그들은 말하지 않나? 그들은 항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나? 아, 그들은 열어둔요. 음... 오케이. 음... 아, 그 문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해킹을 하여 금고 내용물들을 털고 나온다. 그렇게 탈출하던 중에 금고가 털린 것이 들통나지만 주인공은 탈출용 복장을 입고 보안요원들에게 들키지 않고 카지노를 빠져나온다. 카지노 사방에 누스와 경찰들로 포위되어 있었지만 주인공 일행은 그 포위망을 뚫고 헬기나 자동차를 타고 도주하여 바이어에게 무사히 간다. 카지노 사방에 빠져나온다. 카지노 사방에 빠져나온다. 카지노 사방에 빠져나온다. 하하하하 we did it! cleaned it out! jackpot! the diamond was unbreakable and we broke it 하하하하 here! have a squig of that it is muy bueno got some for me i uh i thought you went back i did but i'm here now didn't want to miss the celebrations Duggan's insurance premium has already doubled and it'll keep doubling if we hit the place again do you think that's actually possible? we couldn't approach it the same way they'll be expecting that but uh we come at it from a new direction you're a very resourceful man mr crest here i was thinking that i was retired didn't have anything left to give how about now? how did you hack my cell phone? you're going to have to work harder for that and i don't know if you heard what i told Georgina but um I don't see any reason why we can't hit that place again once things quiet down. You'll get paid again, and I'll profit to I'll be in touch. Drop what you're doing, old friend, because this is that call. Things have quieted down after our last trip to the Diamond, and the stage is set for us to grind some more moolah out of that shithole. You with me? All right, head back to the arcade whenever you can. And remember, there's going to be a setup cost this time.